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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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락이라고 하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쾌락이란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행복은 지속적인 것이다. 그것도 좋은 차이점이네요. 사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쾌락과 행복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으면 내가 누리는 쾌락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맞죠.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의학을 연구를 해보면 우선 쾌락과 행복이 확실하게 분리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쾌락도 지속적으로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는 시간의 차이라기보다 본질적으로 쾌락은 행복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냐고 하면 많은 학자들이 실험 대상자들과 면담을 할 때 그 실험 대상자들이 나의 과거는 아주 불행했다. 과거가 아주 불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불행하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불행해야 되는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현재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유전자가 다 꺼졌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는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 그러면 정반대로 나는 행복하다 라면 거의 100%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행복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면 나는 행복하다 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은 건강 상태가 나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요. 나는 과거가 불행하고 지금도 불행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심리 상태와 건강 상태가 직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배워보니까 건강 상태라는 것은 결국 무엇의 상태가 건강 상태에요? 유전자의 상태죠.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면 건강한 것이죠. 그리고 유전자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결국 뭘 잘 받는다는 말이에요. 생기를 잘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는 불행하다는 사람들은 생기를 잘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결국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전자 작동이 잘 안됩니다. 생기를 못 받으니까 유전자 작동이 잘 잘 안되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할 때 나는 행복하다 라는데도 왜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이 거의 40% 내지 50% 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건강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심리학자나 의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불행하면서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행복한 사람이 건강이 나쁠 수가 있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가 이것을 한번 내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밝혀보겠다. 그래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 우리 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에요? 면역력입니다. 그렇죠? 면역력. 면역력만 강하면 코로나 잘 안 걸릴 뿐 아니라 걸려도 뭐에요? 고생하지 않습니다. 금방 떨어져요. 저도 백신을 3차 제 나이 때문에 3번까지 맞아야 되었어요. 백신 3번 맞고 그리고 또 한번 걸렸어요. 왜 걸린 걸 알았냐면 걸린 줄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낮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날 밤 코로나 진단을 받았어요. 저도 혹시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있다가 한 이틀 후에 나도 검사를 한번 해볼까? 해봤더니 걸렸어요. 걸렸는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검사를 해서 격리만 했네요. 그래서 면역력이 가장 중요해요. 면역력이 강하면 독감 걸려봐도 그냥 쉽게 넘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강하면 알레르기성 질병도 나아버리고 알레르기성 질병 예를 들어서 기관지 전식이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알레르기성 질병은 우리 몸이 외부 환경에 대하여 과잉 반응을 하는 현상의 알레르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과잉 반응을 하느냐 내 몸이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면역력이 강하면 환경이 미세먼지도 많고 꽃가루도 많고 그래도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몸 안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질들이 자꾸 호흡을 하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면역력이 약할 경우에는 야! 이런 나쁜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계속 들어오면 기관지를 수축시켜 버린다. 우리 몸이 왜 우리 면역력이 약한데 계속 나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공기를 왜 자꾸 마시느냐 그래서 기관지를 수축시키면 숨을 내는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관지가 넓지 하면 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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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기관지 천식이 걸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기관지 천식이랑 걸려본 적이 없는데 제 몸이 아무리 약했어도. 그런데 미국에 가서 햄버거니, 그리고 양주 술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꿈꾸던 양주 저는 뭐를 제일 자주 마셨냐면 러시아 산 보드카, 그게 땡기더라고요. 잘 아시겠죠? 그 보드카가 아주 맛있어요. 아주 깨끗하고 막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술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이 들어가고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특히 술은 면역력에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요. 미국에 가서 술이 맛있어서 술을 더 마시고 그 다음에 맨날 고기, 육식, 그러니까 영양소 균형이 어떻게 깨져 버리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니까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인턴 생활부터 하는데 죽을 지경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막 받고 하니까 유전자 꺼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식으로 천식이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침내 뉴스타트를 하게 돼서 그런 병이 다 없어졌어요. 암 환자도 암에 왜 걸려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면역력이 강하면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문제없이 죽여버리면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암 환자가 됐더라도 내 면역력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걸려있는 암도 낳아버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면역력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가늠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고 하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름 대상이 돼달라. 그래서 광고를 내면 그리고 시름 대상이 되면 와서 피도 벗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200명을 모았다. 200명 전부 다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신이 그 행복한 이유를 좀 조목조목해서 써서 제출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나는 이래서 행복하다. 나는 이래서 행복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시름 대상자들의 피를 다 뽑았어요. 뽑아서 그 피 속에 있는 우리 면역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가 T세포. 그 T세포들을 다 분리를 해냈어요. 저도 옛날에 T세포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피를 빼면 피 속에 여러가지 세포들이 많잖아요.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여러 종류가 있고, 혈소판도 있고. 그런데 그 세포들이 무게가 다 세포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원심불리기에 놓고 그 속도로 돌려주면 그 무게대로 모여요. 같은 무게를 가진 것은 같은 자리에 모여요. 제일 무거운 세포들은 제일 무거운 세포들은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맨 바닥에 모여요. 맨 바닥에 모여요. 맨 무거운 세포들은 이것들은 꺼내서 보면 무슨 세포예요? 적혈구예요. 적혈구. 제일 가벼운 세포는 세포가 없는 부분은 혈장, 플라즈마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혈장은 세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가벼운 세포는 혈소판부터 혈소판부터 여기까지 각종 백혈구들이 모여요. 백혈구들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백혈구는 여기 모이고 어떤 백혈구는 여기 모이고 그래서 T세포는 여기쯤 모여요. 여기쯤 모이면 피펫을 쫙 넣어가지고 여기만 탁! 해서 빨아 올려요. 그럼 그게 뭐게? 다 T세포들이에요. 그래서 T세포들만 쫙 모아서 그 T세포들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T세포들만 뽑아내가지고 옛날에 제가 연구를 할 때는 T세포 안에 유전자를 검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T세포를 분리해 해가지고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검사를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피를 다 뽑아가지고 각 사람들의 T세포를 뽑아내가지고 그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의 상태를 딱 검사를 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T세포가 아주 건강하죠.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도 잘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 T세포가 생산할 수 있는 물질들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크게 실제로 상대방 세포 상대방이라는 것은 나쁜 놈들 바이러스 결핵균 암세포 이런 것들을 죽이는 실제로 적군을 공격하는 적군 공격 물질을 생산하는 암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 결핵균을 공격합니다. 이런 물질이 잘 생산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군을 직접 공격하는 물질이 있고 적군을 공격할 때 보조적 역할을 하는 물질도 생산이 됩니다. 그 보조적 물질을 소위 우리가 염증 물질이라고 해요. 염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염증은 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균이 들어왔다. 균이 들어온 부분에 염증을 일으켜야 해요. 그래서 그게 붓고 열이 후끈후끈 나기도 하고 그렇죠. 뜨끈뜨끈 하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암세포가 죽는 것은 아니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은 실제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공격물질이 따로 생산되게 됩니다. 여기는 염증 그래서 염증을 발생시키려면 염증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야 해요. 제가 꼬닥 당길 때 그 옛날에는 염증 수치를 그렇게 자주 검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피검사의 염증 수치가 항상 염증 수치가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염증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결약견도 안 들어갔고 바이러스도 내 몸 안으로 침투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염증 물질이 많이 생산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쓸데없이 여기저기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목이 뻑적지근하고 특히 관절, 인대 이런 데 쓸데없이 염증이 생겨요. 그런데 보면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점점 점점 더 많아지니까 얼마 전부터 염증 수치를 모든 사람에게 다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증 물질 그래서 T세포를 검사해서 이런 암을 공격하는 물질,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물질, 결약검을 공격하는 물질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발한 사람이 진짜로 염증 물질 생산하는 염증 물질 생산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T세포를 검사하면 어떤 사람들은 T세포를 검사하면 유전자는 활동을 별로 안 해 꺼져있어 그리고 쓸데없이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활발해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아 결린다 벅척지근하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서 찍어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염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검사를 해서 그 200명으로 다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그 설문지 답변한 거 있죠? 당신이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주장하시는데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답변을 한 사람들 중에 염증 물질만 많이 생산하고 실제적으로 적군을 공격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돈이 많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이라도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줄줄 따른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나 내 마음에 드는 여자 골라서 그루이스 여행동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사람은 행복과 무엇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는 그 쾌락으로 말미암아 그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놀랄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물질이 잘 생산되고 있는 진짜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아 나는 나는 돈은 얼마나 못 번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삶은 어떻게 해? 나는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수입이 많고 적고 떠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 왜? 이 일은 나는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의미 없는 일은 나는 별로다. 나는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또는 나도 수입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서 쾌락으로 즐길 수는 없지만 나는 나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옛날에는 월사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월사금이 뭔지 알아요? 학교에 매월 수업료 냈어요. 그런데 수업료 밀리면 어떻게 돼요? 수업료 갖고 올 때까지 학교 못 와. 내가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수업료 못 내는 학생을 도와주겠다. 내가 쾌락을 위해서 쓰는 돈 대신에 그 쾌락을 좀 희생하고라도 나는 그 수업료를 못 내는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의뢰해서 그러면 수업료 못 내는 학생을 학교에서 의뢰해주면 걔들 만나서 의뢰하고 나도 그때 그랬어. 그러면서 수업료를 대신 내주고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마 부유하게 자랐더라면 이런 행복을 누려볼 수가 없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집안은 대체로 우리 아버지나 학력이 낮아서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나는 우리 가정이 참 좋다. 왜? 서로 안 싸우고 뭐예요? 사이좋게 지낸다. 이렇게 주위 둘러보니까 우리 집, 우리 가정만큼 사이좋게 지내는 집이 없는 것 같다. 결국 살기는 사는데 뭐 있게 사는 것? 우리가 말하는 의미, 의미 있는 삶이다. 또는 뭐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보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 삶은 보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많이 생산해요. 그리고 이 염증 물질은 생산될 만큼만 생산해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실험 결과를 보고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 즉 행복이라는 것과 쾌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웠고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다를 수가 있느냐 제가 깊이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유전자는 의미에 반응한답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 선택 그런데 결국 우리 유전자는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의미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유전자는 그 의미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유전자는 그 의미에요. 여러분 이 쾌락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건강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내가 의사로서 술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잘 알면서도 건강을 희생하고 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쾌락이라는 것은 은밀한 의미에서 행복이 아니고 내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쾌감이 중요해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즉 나는 건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쾌락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쾌락을 누린다는 말은 건강보다는 지금 순간적으로 누리는 그 쾌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은 결국은 내 몸의 건강보다는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결국 나는 쾌락을 위하여 내 건강을 어떻게? 학대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가 쾌락을 누리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에요. 즉 우리들의 유전자들은 건강보다는 쾌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은 이 사람에게는 둘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건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조금 희생하고라도 나는 쾌락을 선택한다는 그 선택이 건강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는 어떻게? 그것을 감시한다. 감시하고 유전자는 결국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니까 쾌락을 계속 즐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담배 내가 의사로서 최근에 나온 그 담배의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이 발견됐으니까 담배는 끊는 게 좋겠다. 그럴 때 친구가 담배를 피워 물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상구야,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이 나의 낙이야. 그럴 때 쓰는 낙은 무슨 낙이에요? 쾌락이에요. 쾌락 때문에 건강 좀 손해봐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유전자에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는 좀 희생해? 나는 이 담배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 마약 그래서 쾌락 위주로 이 사회 분위기가 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왜? 쾌락을 너무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사회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 사회 분위기 전체가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단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 쾌락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는 풍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듯이 정말 이 실험이 아주 중요한 실험 같은데 이 의미지는 새끼지들을 젖을 젖을 먹이고 나면 잘 핥아주고 그리고 골아떨어지면 어떻게? 다 품고 사랑을 퍼붓는 그런 새끼지들은 건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미지는 모성애가 결핍이 돼 가지고 젖만 먹여 놓고 다 나둠거려져 있으면 핥아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 새끼지들을 검사를 해보면 건강 상태가 아주 나쁘더라고요. 젖은 똑같은 젖을 먹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이 엄마를 이렇게 바꾸어 주니까 얘들이 다시 건강이 회복하고 그야말로 행복해야 하네요. 행복하고 그런데 이 엄마가 일로 갔더니 이 새끼들은 이제 불행해 사랑을 못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 상태나 건강 상태가 다 악화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쾌락이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쾌감은 결국은 철저히 무슨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나와? 조금의 희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너무 철저히 이기적일수록 행복보다는 무엇을 더 좋아해? 괴락을 좋아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행복하다고 오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허무하다. 어떤 심리학자는 더 이상 희망 없는 말기 환자들을 심리학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자기는 한 달 후 또는 한 달 이내에 죽는다고 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뭐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 가장 후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 이제 끝이 나는데 참 의미있게 내 삶은 정말 보람있게 내가 살았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저 내 욕심만 충족하고 괴락을 충족하면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았던 것 같다. 그런 후회가 제일 많대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수입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도 베푼 일이 없었다는 것을 후회한다. 결국은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의미로 채워야 돼요. 보람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 의미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 배워보면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결론이라고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돼서 80이 딱 되니까요. 이제 뭐예요? 10년? 오래 살아봐야 뭐예요? 100살? 그럼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때까지 모르고 살고 있었다면 지금 이런 나이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게 뭐예요? 한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떻게 4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게 배우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사랑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생기의 본질이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생기. 특히 환자로서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생기. 병이 낫는 것 자체만 매달리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병이 제일 잘 낫도록 사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병은 자연이 어떻게? 낫게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 나아야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의미를 찾자. 앞으로는 더 의미 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사는 삶 그 자체가 그래. 내가 그래도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참 그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우실 수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폼 잡지 말고 어떻게 도와? 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폼 잡지 말고. 나는 누구누구 도와줬다 라고 폼 잡아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보람이 아니에요. 폼 잡은 거지. 결국 그런 삶은 폼생폼사라고 그래요. 폼생폼사 하고 나면 확실하게 허무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런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을 행복이라고 그러구나. 그래서 그 행복과 함께 그 의미와 함께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가죠? 다시 가죠? 다시 가죠? 다시 가죠? 고마워 에피소드